좀 어려운 거 없습니까? 좀 어려운 거. 어려운 거 없나? 보자. 2018년 9월 모평 8번인데. 밀줄 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을 초이스 해보라는 거죠. 골라보라는 거죠. 볼게요. 박납의 폐단. 끝났네요. 박납 폐단. 박납 폐단. 10배 이익을 취한답니다. 백성의 피, 땀, 눈물을 다 찬다는 거죠.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? 대동법을 떠올려야 됩니다. 알겠죠? 대동법. 그러면 대동법. 보자고요. 대동법.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. 군포 관련된 건데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했다고 하면 뭐냐? 앞으로 배우게 돼. 흥선대원군 때 배울. 호포제 실시입니다. 호포제. 전지시지. 전지시지 나왔습니다. 전시과. 전시과. 전시과가 되겠네요. 전시과. 고려고요. 관련된 지금 노고 폐지 신문항. 그 다음에 토산물 대신에 쌀, 배 등으로 징수했고. 결장 나오고 1교당 2두 다 나왔습니다. 이것은 균역법이네요. 균역법. 균역법 하면 떠올려야 되는 왕이 영서. 이렇게 되겠네요. 됐죠? 좋고요. 도와주기. 베щее. 베레의 정답. 베레의 최골 leg. 베레의 정답.